진짜 싫다 사람들이 알아? 너 평소에 이러고 사는 거 옷을 입었다가 더러워서 빨래통에 넣었다가 결국 입을 게 없어서 그걸 다시 꺼내서 입 심지어 그걸 밖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입고 돌아다니는 거 그 사람은 혹시 아나 해서 이래 봐도 살만해 너는 손이 많이 가 나 정도 되니까 이런 말도 해주는 건데 너 이러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니 가 좀 안 흘리고 먹을 수 없어? 이제 막 이유식된 애도 아니고 욕심은 또 왜 그렇게 많냐 니가 잘못해 놓고 니가 화내고 먹을 것만 보면 환장하고 나 한입만 안 귀엽거든 야 우리 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이 우산 사오기 할래? 브이키래 느낌이 안 좋아 아니 너같이 이기적이고 배려심어 명령차다 아식적 예쁜 척하는 애가 아 내 옆에 있다는 게 불길해 야 너 내가 여자로 보인 적 있어? 내가 돌았냐? 내가 아무리 내가 여자가 없어도 근데 걔 근데 걔 니 오빠인지 뭔지 걔는 너 어디가 좋대? 좋긴 좋대냐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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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